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린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린이분들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자 오늘은 요즘 아주 뜨거운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혹시 이분 누군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브레이브걸스의 꼬북좌라고 불리시는데요 최근 역주행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는 가수 B씨가 깡으로 역주행을 해서 새우깡이 불티나게 팔렸었죠 저기릿도 그 당시에 1일 3깡 그 정도는 했었고요 그 다음에 기분 좋은 날에는 한 5깡 6깡 이 정도까지 했던 것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깡이 역주행을 하는 바람에 가수 B씨가 이렇게 광고도 찍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꼬북좌 때문에 이 과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과자는 바로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꼬북칩이죠 꼬북칩 사실 꼬북칩은 원래 맛이 좋아서 잘 팔리고 있던 과자인데 이렇게 관심을 받는다면 이번에 아마도 자연히 광고를 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토방을 봐도 관심이 참 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난 방위지만 크게 들어간다 필승 해병대 전역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식 접었는데 꼬북자 때문에 들어왔다 라는 댓글도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리고 참고로 왜 군대가 이렇게 회자되냐면 이 역주행의 시발점이 바로 군대 위문 공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레이브걸스의 팬들이 다들 그때의 추억이 있는 아저씨이기도 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즘 역주행의 주인공 브레이브걸스 때문에 관심이 올라가는 꼬북칩을 만들고 있는 오리온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 기릿과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포인트 안무인 가오리 춤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저 기릿에게 큰 힘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이제 오리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봉을 보시면은 처음에 쭉 상승이 나왔다가 작년입니다 작년에 8월에 고점을 찍었군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 몇 개월간 쭉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을 다졌나라는 생각을 하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하나?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차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가총액은 5조 3천억에 위치하고 코스피 54위 그 다음에 목표주가 평균을 보니까 17만 2천 8백 57원 그러니까 17만원 위에를 목표로 두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지금 가격이 얼마죠? 13만 6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2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물론 이거를 100% 믿을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증권사들의 시각은 그 정도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휴 증권사 그거는 못 믿어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 이게 타당성 있어 라고 하면 투자를 할 수 있고 야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 좀 선이 넘는다 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안 하시면 되겠죠 왜냐고요? 투자에는 결국 정답이 없기 때문이죠 시간이 흘러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기릿이 생각하기에는 100% 성공하는 투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투자 성공률을 높일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바탕이 뭘까요? 맞습니다 경험 그리고 공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온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스부터 확인하자면 제가 넘어간 간편시까지 글로벌 식품기업 꿈꾸는 오리온 스타벅스 오리온 봄에만 불티나게 팔리는 한정판 먹거리 이게 근데 말이 뭔가 이상합니다 봄에만 불티나게 팔리는 한정판 먹거리 봄에만 판매하는 한정판이니까 봄에만 불티나게 팔리는 거 아닌가요? 뭐 뭐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봄이 되면 오리온에서 새로운 걸 출시하나 봅니다 자 다음 뉴스를 보시면 오리온 초코파이가 효자 해외에서도 잘 나간다 아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들으셨고 직접 뉴스를 보신 분도 계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리온 꼬북칩 초코츄러스만 중국 미국에서도 판매한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리온은 딱 과자를 팔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초코파이를 파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대충 이렇게 타이틀만 반대도 불구하고 어 잠깐만 한국에서만 파는 기업이 아니네 미국 중국에서도 잘 나간다 말 그대로 해외에서도 잘 나간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이 부분을 계속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넘어 간편식까지 글로벌 식품기업 꿈꾸는 오리온 꼬북칩 등 제가 부분 매출 호조에 중국 베트남 등 해외 시장에서도 선전 작년 영업이 코로나 시국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3,756억 역대 최대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한 과자는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과자 아 닥터유가 여기 겁니다 비타민 음료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올해 매출을 보면 밑에 보시면 쭉쭉 상승할 거다라는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항상 말씀드리는 멈춰있는 회사가 아니다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오리온이 꼬북칩 등 이렇게 잘 팔리는 재가 부분의 탄탄한 실적과 간편대용 식음료 등 새로 진출한 사업 부분의 성공으로 올해도 높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중국 베트남 러시아 등 해외에서도 공격적으로 신제품을 출시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가는 분위기 속에서 외형 성장에 따른 수익성 개선 역시 기대된다는 평가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온은 지난 18년 간편대용식 브랜드 마켓 오 네이처를 선보이고 콩, 과일, 쌀 등 국산 농산물 및 곡물, 야채 등을 원물 그대로 가공해 만든 오 그래놀라를 출시한 바 있다 저 길이 또 이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이런 것들을 사서 먹었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식감도 되게 바삭바삭하고요 그런데 조금 너무 바삭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입천장이 살짝까지는 그 느낌 아시죠? 하지만 진짜 말 그대로 농산물, 곡물, 야채 이런 것들이 그대로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맛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다이어트식으로 그 다음에 건강식으로도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산다고 해도 저는 또 살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팔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난해 6월에는 닥터유, 드링크 단백질 맞습니다 요즘은 계속 건강에 대한 그 다음에 헬창이라는 단어가 생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단백질을 찾아다니는 단백질 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딱 맞는 음료인 닥터유, 드링크 단백질 이런 것들을 딱 갖다 주면 그분들은 안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내용이 밑에 있군요 운동과 자기관리에 관심이 높은 요즘 소비자들의 선호를 반영해 출시한 닥터유, 드링크 단백질은 출시 4개월 만에 누적 매출액 29억 원 판매량 260만 개를 돌파하면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길이 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되었지만 한 1년 전쯤에는 열심히 운동했을 때가 있었죠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단백질 귀신이었습니다 편의점에 가서 뭔가를 사먹어도 거기 있는 단백질이 몇 그램 있는지 5g인지 6g인지 그 1g 차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도 이렇게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죠 판매량 260만 개를 단 4개월 만에 달성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봄에만 불티나게 팔리는 한정판 먹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스타벅스 슈크림 라떼라고 있는데 이게 스타벅스의 신제품인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궁금한 게 아니죠 자 뒤에 보시면 오리오는 2021년 봄 한정판 초코파이정 딸기 블라썸 그 다음에 다이제 딸기 블라썸을 출시했다 초코파이 딸기 블라썸은 지난해 완판을 기록한 봄 한정판 핑크색 초코파이를 업그레이드한 제품이다 딸기 빛깔의 화이트 초콜릿으로 겉을 감싸고 그 위에 딸기 파우더를 솔솔솔솔 뿌려서 맛과 향도 배가했다 그리고 다이제 딸기 블라썸은 1983년 다이제 출시 이후 38년 만에 처음 선보이는 분홍빛 제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신제품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자 오리온 초코파이가 효자 해외에서도 잘 나간다 하나금융 투자가 12일 오리온에 대해서 제가 업종 내 일본기 실적 모멘텀이 가장 좋다고 평가했다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17만원이다 아까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가격은 13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중국 법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에 전사 실적을 견인할 것이라며 춘절 물량이 본격 반영되면서 이미 1월 최대 실적을 시현했고 2월 또 견조한 흐름이 유지 중이라고 진단했다는 소식이고요 자 다음 뉴스를 이어서 보시면 오리온 꼬북칩 초코츄러스 맛 저는 이걸 먹어본 적이 없지만 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판매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네요 꼬북칩 초코츄러스 맛이 누적 판매 1500만 봉을 달성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유명한 맛인가 봅니다 자 오리온의 꼬북칩 초코츄러스 맛이 중국과 미국에서도 판매된다 이달 초 중국에서는 현지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꼬북칩 중국명은 랑리거랑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중국어로 읽으면 랑리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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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맛을 선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2018년 5월 꼬북칩 콘스프 맛으로 첫 선을 보인 이래 중국인들의 입맛에 맞춰 개발한 마라새우 맛, 바비큐 맛, 카라멜 피넛 맛, 바삭한 김맛 등이 고루 판매되며 지난해 말 기준 누적 매출액이 640억 원을 넘어섰으며 2019년 중국 대표 식음료 포럼인 FBIF 식음료 혁신 신제품 대상에서 최고 스낵 식품상을 수상했다라고 하고 있군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하와이주 대형 유통채널 샘스클럽에서 꼬북칩 미국명은 터틀칩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초코츄러스 맛을 판매한다 다음달 미국 본토로 판매처를 확대할 예정이다 히스패닉 마켓, 중국 마켓 등에 입점할 계획이다 현재는 샘프란시스코, 로스앤젤리스,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미국 전역으로 판매처를 확장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뉴스를 봤는데 아까 보셨던 그 정보가 그대로 담겨져 있죠 지금 오리온은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꼬북칩과 초코파이가 잘 팔리고 있다 어디서요? 해외에서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도록 할게요 홈페이지를 보면 이런 식으로 물도 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초코파이, 닥터유, 마켓오 이런 것들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과자는 경쟁력이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하는데 과자는 먹고 싶고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만나는 게 이 닥터유, 그 다음에 마켓오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건강도 챙기면서 맛도 챙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제품을 보면 이렇게 와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제품이 옛날에 존재했던 식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 기릿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이 과자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 과자 다시 출시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서 다시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 이 과자가 생각나시고 그 다음에 어 이 과자 맛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사먹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대박이더라고요 송이 모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우리 초코송이 먹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과자가 있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초콜렛만 있었는데 그런데 이거는 송이 모자만 파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과자 쓸모없는 부분이 필요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기억 안 나십니까? 우리 초코송이에서 그 초콜렛만 쪽쪽 빨아서 남은 부분은 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만 따로 모아놓기도 했던 기억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쓸데없는 뼈다귀 부분은 버리고 그 다음에 모자만 이렇게 담은 상품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제품도 다 팔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리고 홈페이지를 뒤적뒤적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게 있었습니다 바로 쇼박스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영화관에 가면 항상 보던 그 이름 바로 쇼박스가 오리온 그룹 거였습니다 이때까지 쇼박스가 한 영화가 뭐 있냐 태극기 휘날리며 마라톤, 웰컴 투 동막골, 괴물, 도둑들, 암살 등등등 이런 엄청난 영화들을 제작, 투자, 배급, 상영 이런 것들을 했던 기업인 쇼박스가 오리온 그룹 거였군요 자 그래서 차트를 봤더니 심상치 않더라고요 어 얘 왜 이래 이렇게 쭉쭉 올라갈 일이 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영화 산업이 요즘 이렇게 좋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봤더니 쿠팡 관련 주더라고요 아니 무슨 소리야 끼리 이거 쇼박스가 쿠팡 관련 주일 이유가 뭐 있어? 라고 봤더니 쿠팡 플레이 콘텐츠 아 쿠팡 OTT 있죠 거기서 도둑들 그 다음에 쇼박스에서 만든 영화들을 배급을 하고 있다 라는 점 때문에 쿠팡 관련 주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잠깐 생각을 해봐도 쿠팡 때문에 오른 거면 지금 쿠팡이 상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뉴스에 팔아라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뭐 다른 호재가 생긴다면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런데 쿠팡 때문에 올라갔던 부분은 아마도 자연히 반납을 할 거다 라고 생각을 조금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쇼박스를 다룰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쇼박스의 최대 주주는 오리온 홀딩스가 57%를 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업 보고서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가산업은 국내 소비자들의 독특한 기호와 고급 과자를 중심으로 한 선진업체의 제품 및 다양한 수입 제품의 증가로 신제품 개발의 기술 우위가 경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최근 재가업체들은 제품의 고급화, 기능성화를 바탕으로 수익성 재고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이군요 사람들이 이제 과자를 먹어도 건강한 과자를 찾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의 성장성을 보면 국내외 경쟁에 대한 불확실성과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둔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도 돈이 없어도 과자는 사 먹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경제가 안 좋아지면 더 많이 사 먹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가시장은 여타 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요의 탄력성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재가산업은 대체적으로 경기 변동에 민감하지 않았으나 하지만 패스트푸드를 비롯한 외식산업 등이 급신장하면서 이에 따른 영향으로 재가산업의 신장폭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이 부분은 100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배는 무한정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죠 하지만 이때까지는 과자를 먹었는데 요즘은 패스트푸드가 정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비슷한 가격으로도 정말 맛있는 게 많으니까 과자 대신에 차라리 햄버거를 먹자 피자를 먹자 이런 대체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가산업은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회사의 장단점을 보시면 1974년 무려 45년 정도가 되었군요 그때 대표적인 히트 제품인 초코파이를 출시하였으며 빠른 해외 시장 개척 전략을 바탕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쌓아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시장을 너무나 많이 개척하다 보니까 북한은 또 초코파이를 좋아한다라는 말도 존재하고 있죠 실제로 진짜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개성공단이 닫혔을 때 사람들이 일을 못하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초코파이를 못 먹는 게 슬퍼했다라는 말도 존재하고 있었죠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는 특히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큰 성장을 이뤄내고 있으며 오랜 진출 역사와 초코파이 이후 다양한 신제품을 잇따라 히트시키면서 현재 4개의 제품 생산 법인을 바탕으로 여전히 중국 시장 내에서 경쟁사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더불어 미래 시장이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을 위한 베트남 법인이 베트남 현지 내수 판매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로의 훌륭한 수출 교두부 역할을 해주고 있으며 러시아 법인 역시 초코파이, 초코송이와 같은 파워 브랜드를 바탕으로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 등 주변 유럽 시장을 개척해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군요 자 그리고 주요 제품들의 현황을 보시면은 뭐 유의미한 부분은 없었던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초코파이가 그렇게 많은가라고 봤더니 파이류는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오히려 비스킷이 24% 그 다음에 스낵이 3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연구 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있나 라고 봤더니 솔직히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목만 읽어드리면은 단백질 너겟 식감 개선 원물을 적용한 얇은 구운 감자 개발 밀 단백 분말을 이용한 초코바일 기포 안정성 개선 비타민 음료에 비타민 취 억제 기술 개발 비타민 음료에서는 뭐 비타민 냄새가 나나 봅니다 그런데 뭐 그거를 없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단백질 분말을 활용한 고단백질 초콜릿 제조 기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군요 자 그리고 최대 주주를 보시면 오리온 홀딩스가 43%를 들고 있고 국민연금이 7% 그 다음에 웨스트우드 글로벌 인베스트먼트가 5% 그 다음에 자사주가 0.02%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보기 위해서 한번 가져왔어요 이자 보상 비율 기억나시죠? 어떤 거였죠? 네 맞습니다 그거죠 이 회사가 버는 돈 영업이익이죠 그리고 이 회사가 뭔가를 사업하다 보면은 돈을 빌리지 않겠습니까? 그 이자가 있을 겁니다 그거의 비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상황이 최악이라고 했죠? 이자 보상 비율이 마이너스면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자 보상 비율이 1보다 낮으면은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러니까 버는 돈보다 이자가 더 많은 원금 갚는 거는 꿈 또 못 꾸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오리온은 2020년을 보면은 51 그러니까 버는 게 이자를 내는 것보다 50배나 많다 그러니 정상 그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자 보상 비율 한 번 더 마음속으로 더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금융투자의 리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목표가는 17만원인 걸 아까 확인하셨고요 자 내용은 아까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업종 합산 영업이익 성장이 제한적인 가운데 오리온의 실적 모멘텀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한다 전년 높은 베이스에도 불구하고 춘절 효과 신제품 점유율 상승으로 호실적이 예상된다 라고 하고 있으며 중국 법인 매출이 정년 동기 대비 16% 증가하면서 전사 실적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한국 베트남 러시아도 견전한 매출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 다음에 인도에서도 초코파이 생산이 본격화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주가는 올해 예상퍼가 16배에 불과하다 역사적 밴드 하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업종 내 부각될 실적 모멘텀 감안 시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라고 하고 있군요 자 그리고 중국 음식료 업체 매출 성장률을 보시면 오리온은 거의 10%에 가까운 8% 정도의 성장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당연히 중국 내에서요 그리고 2017년을 제외하고 2018년부터는 쭉쭉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연평균 10%에 가까운 성장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정말 충격적인 표가 있습니다 바로 오리온 실적 전망인데요 중국 제과가 한국 제과보다 훨씬 더 많이 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1.5배는 더 많이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제과는 이렇게 성장률이 닫혀 있죠 한 3% 정도 밖에 성장을 못하고 있는데 하지만 중국에서는 연평균 아까 보시다시피 10%씩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베트남과 러시아에서도 정말 많이 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자연히 흐르면 국내 제과는 닫혀 있겠지만 하지만 베트남, 러시아, 중국, 인도 이런 시장을 다 개척한다면 오리온은 감염할수록 글로벌화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물론 그때까지 지속적인 실적 체크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액을 보자면 2018년부터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계속 느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EPS 증감률을 보면 8%, 54%, 24%, 20%, 10% 이렇게 쭉쭉 느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퍼는 16, 그 다음에 내년 예상퍼는 14.5 이 정도면 절대 비싸다라고는 볼 수 없겠죠 다음은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까 보셨던 주봉이랑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쭉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속적인 성장을 한다면 언젠가는 최고가 16만 4,500원을 뚫고 그 다음에 목표가인 17만원까지도 다다르겠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2019년도에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저점이 높아지는 차트 그 다음에 고점도 높아지는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오리온이 계속 성장하는가 그거만 체크한다면은 뭐 시간은 걸릴 수 있겠으나 언제든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가격은 손해보기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해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100명의 투자자들이 있다면 100명의 투자자들의 생각이 전부 다 다르겠죠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을 체크해보시죠 영업이익 매출액이 늘고 있는가 별 5개 중에 몇 개를 드릴 수 있나요 자 다음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이벤트가 존재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전 마진이 존재하는가 이 부분 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 기릿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여러분들이 살짝 귀찮긴 하겠지만 이 부분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10개 정도 해본 다음에 걔네들끼리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종목이 좋은 건가 이 종목이 좋은 건가 그 다음에 나중에 한 6개월 뒤에 주가의 흐름을 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아 내가 이걸 체크하니까 이게 주가가 오르네 라는 정답을 여러분들이 도출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가 그렇게 잘 팔린다고 인정합니다 군대 훈련소에서 먹던 그 맛 초코파이 정 진짜 말도 안 돼요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이게 한 달 동안 저 군대에 있을 때는 뭐 간도 안 되는 음식을 먹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국도 맹물 같은 그런 걸 먹고 그 다음에 뭐 짱구도 없고 당구도 없고 그런 걸 못 먹으니까 비타민C는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타민C를 하루 만에 다 먹더라고요 그런 이상한 애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한 달 정도 훈련을 받고 갑자기 초코파이를 하나 먹었는데 그 아 이게 어떤 느낌이라고 해야 되지? 그 온몸에 미각이 있죠? 그 미각이 다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딱 느껴집니다 그리고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입맛이 없다라고 느끼신다면 그냥 하루만 굶어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어떤 걸 먹어도 다 맛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특히 그 초코파이는 진짜 맛있습니다 어쨌든 그 초코파이가 잘 팔리고 이미 중국에서 매출이 50%에 육박한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게다가 거기서도 또 연평균 8%씩 성장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었죠 인도, 베트남, 러시아 세계로 뻗어나가는 초코파이 그리고 오리온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꼬북자 때문에 주가가 유의미하게 오르지는 않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도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혹시 열풍까지는 생각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열풍이 된다면 아 열풍의 기준에 이제 편의점에 가서도 그 과자를 살 수 없다 그 정도가 열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도가 되면 이제 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겠지만 하지만 시가총액도 높고 그 다음에 꼬북친만 파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이것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이벤트가 남아있죠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제품 가격 인상뉴스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제품 가격 인상뉴스를 기다리며 음식료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외하더라도 다른 음식료도 마찬가지로 관심 가질 이유가 충분하다라고 저 기릿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분 안에 이 기업을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이제 남은 건 기린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공하세요 그리고 성투하세요 자 지금까지 오리온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또 재밌으셨나요? 저와 함께 항상 공부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리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